인기 있는 학원은 인테리어부터 남다릅니다. 틀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공간 창출로 학원 인테리어 트렌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디자인 전문회사는 그래서 더욱 눈길을 끄는데요. 특히 학원 고유의 특성을 살린 맞춤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 있는 학원을 보면 인테리어가 남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소비자의 눈이 높아지면서 학원마다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위해 더욱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 인테리어 전문회사는 독특한 인테리어로 학원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개성과 트렌드를 반영해 다양하고 화려한 디자인의 교육 공간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행동 반경을 생각하면서 그 공간을 창출할 수 있게 저희가 디자인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적인 감각이나 아니면 애들이 집중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쪽으로 많이 디자인을 잡는 편이죠. 틀에 박힌 인테리어가 아닌 독창적인 공간 창출로 학원 인테리어 트렌드에 큰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회사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간을 원하는 학원들에게 맞춤 공간을 창출해주고 있습니다. 멋스러운 공간과 세련된 컬러, 다양한 디자인으로 교육 공간의 품격을 높여주고 있어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어린이 학원, 음악 학원, 보습 학원 등 고유한 특성을 공간에 녹여낸 맞춤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모 피아노 학원은 아늑한 개인 교습실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휴게실과 학습 공간 등 아이들을 위한 배려 공간을 확충했는데요. 그 밖에도 고급스러운 마감재와 은은한 조명으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앞에 저희가 전면에 실사를 부착을 해서 굉장히 컬러풀하게 컨셉을 잡아봤고요. 그리고 실내 쪽에는 무대가 일단은 바로 들어가서 보이게끔 해서 모두가 피아노 무대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컨셉을 잡아봤고. 다양한 컬러의 사용은 각 교습실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창을 낸 문으로 공간에 대한 답답함을 감소시켰는데요. 거기에 다양한 디스플레이물과 포인트 인테리어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공간을 완성시켰습니다.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게 원색으로 많이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또 조명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분위기 맞게 클래식적인 분위기를 볼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좋고 바닥 처리도 질리지 않는 그런 바닥 처리가 참 좋습니다. 실적을 많이 올리기보다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평생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고객 감동 시련이 이 회사만의 경영 철학인데요. 이를 위해 창조적인 디자인과 완벽한 시공, 신속한 AS를 3대 경영 원칙으로 삼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 공간의 차별화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요즘. 디자인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항상 새로운 트렌드의 주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자 하는 인테리어 회사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수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수입니다.